고중도 씨. 고중도 씨 맞으시죠? 아닌데요? 야, 중도야! 어떻게 간 거야, 이거? 있었는데 좀. 맞네. 경찰입니다. 같이 좀 가주시죠. 그냥 이동한 거야. 나한테 갈게요, 갈게. 지검사님! 지검사님! 무슨 일이시죠? 중앙지검 형사산부 신하라 검사입니다. 지금부터 두 사람은 저희가 담당합니다. 그건 곤란하죠. 저희 쪽 피의자를 무슨 권리로요? 극필이 수사 중인 사건에 중요한 참고인들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. 이건 좀 무슨. 얼어죽을 이건 좀 해야 지금. 당신들! 우리가 어디 참고인인 줄 알고 그래, 지금? 이거 수사방이야, 당신. 빨리 여러 날 고소해버리기 전에. 밥그릇 챙기려다 옷 벗는 수가 있습니다. 문제 심각해지기 전에 엘셀 꺼내세요. Lasota는 9. 13. 16.